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서방이나 또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그 나라나 주변국만의 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안보와 또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또 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의 동북아 외교 안보 환경은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개원할 20일의 국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 안보 전문가분들이 당선돼서 관련 현안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국회에 입성한 당선인 분들 가운데서 외교관으로서 한반도 정세에 관여했던 한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입니다 당선인께서는 외무고시 합격하신 이후에 주미, 주중, 영국에서 외교조력이나 영사조력을 하셨고 무엇보다 그 북핵 문제 협상 과정과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내셨는데 한마디로 뭐 하면 외교 협상 통일이시잖아요 특히 이제 북핵 협상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제가 2007년, 2008년 과장할 때인데 심양에서 남북중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중 협의요? 네, 육자의 다음에서 물자를 주기로 해서 협상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북한의 협상 기법을 제가 다 겪어봤습니다 과장 시절이에요? 네, 자반 재우기, 그다음에 갑자기 사라져서 안 들어오기 이런 걸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말을 시작하면 계속 끝까지 이어가서 상대방에게 발언권을 안 주는 그런 전략들 그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끝까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 사실은 저희 외교관들이 협상을 할 때는 목표가 양쪽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50대 50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 외교관들은 보니까 이제 협상의 목표가 저의 제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해서 그걸로 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70대 30이든 80대 20이든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공산주의의 협상 방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를 결국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관계를 생각 안 하고 이번 협상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를 취한다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참 외교를 못하는 나라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의 균형을 찾는 협상을 하면 그 관계가 지속되고 되는데 그렇게 계속 저만 손해보는 협상을 계속하라고 상대방이 강요를 하면 그러면 곧 더 이상 상대 안 하게 됩니다 그거는 곧 협상이 아닌 게 되죠 곧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되는 거고 그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 현직에 계시다가 비례의 공청까지 받기까지 시간이 길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예전부터 오랜 고민을 하셨었나요? 결정이 빠른 편이셨나 아니면 굉장한 고민을 하셨나요? 제가 과장 끝나고 인도네시아에서 1년 근무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못 나가다가 밴쿠버 총영사를 나가서 1년 11개월 만에 돌아왔고 영국 대사를 하다가는 10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보여준 건 뭐냐면 서울에서 제가 필요로 한다 들어와라 그러면 제가 두 말 없이 들어오는 게 저의 항상 제 커리어에 일관된 형태였는데 이번에도 당에서 외교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해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두 말 없이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정부 부처에서 신호를 주는 것과 정치권에서 오라는 것은 이제 여기는 접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의 판에 이제 오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의 여지가 크지 않으셨나 봐요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단순히 새로운 위치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선거 어제 치른 것 같은데 한 달 가까이 훌쩍 지났네요 벌써 보좌진 분들 다 꾸리셨을 테고요 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하면 그러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겠다는 구상도 하고 계실 텐데 나 이제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 정치인이지 아차 싶으실 때 혹시 있으세요?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이런 질문 제가 받아야 될 때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제가 외교에 대해서만 질문에 답하면 됐는데 지금은 왜 정치인으로 변신했느냐 이런 새로운 질문들 앞으로 오늘도 하실 것 같은데 당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그전에는 제가 답하지 않아도 됐던 문제까지 다 해야 돼서 그게 정치인이 됐구나 하는 실감을 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22대 국회 상임위는 가능하면 전문 분야를 살리셔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일을 가장 선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그러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전문성을 키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야에서 봉사하고 싶고 그렇게 희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 약간 예스맨이세요? 예스맨은 아니고 정책에서는 예스맨이 아니지만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데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북핵 문제라는 얘기가요 해보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에 어떤 극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와 또 확인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과정이어야지 탈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가 이 문제를 30년간 다뤄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상관없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된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의 대북 정책이 너무 이렇게 진보 정부 보수 정부에 따라서 널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북한을 비핵화 시켜야 되겠다는 정책만은 일관되게 지금 지켜왔고 그런 어떤 장기적인 노력이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제 말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결정한 순간 보통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남아공의 아파타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국제사회가 폐지시키는데 한 40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봉쇄 정책 컨테인먼트 팔레티도 결과를 맺는 데 한 50년 걸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30년 노력했으니까 계속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추구해 가면 저는 머지않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이미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국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는 이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협상 가능성이 어떻게 열려있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북한이 지난 30년간 핵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 개발을 해서 북한이 얻은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북한이 북한의 경제는 지금 붕괴 상태고 그다음에 북한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국제에서 고립돼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안보는 더 취약해졌는데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로 북한이 이룩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이걸 추구하는 것은 북한이 중국 케이스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케이스요 그건 뭐냐면 중국이 1960년대에 원자탄, 수소탄 그다음에 ICBM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위성 그래서 양탄일성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양탄일성을 개발하고 나니까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이 북경으로 직접 날아와서 결국은 미중관계도 정상화되고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만을 몰아내고 중국을 안보리 상임위사고로 모셔가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북한도 모든 힘든 것을 견디고 핵 개발을 하면 그래서 국제사회를 위협할 능력을 갖게 되면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역사의 교훈을 잘못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닉슨 회고록, 키슨저 회고록 다 봐도 양탄일성 때문에 미국이 미중관계 정상화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고 1960년대 중소 분쟁이 있었습니다 중소 분쟁을 통해서 미국이 이게 중소가 서로 반목이 있구나 하나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면 미 속 안에 냉전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우세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게 목적이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계에 곧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북한이 보여주는 여러 모습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까요? 아니면 연명하고 있다고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조바심하거나 걱정할 것 없이 북한 비핵화를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이런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다른 해외의 무슨 사례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곧 실현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곧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때는 어떤 거는 40년이 걸리고 어떤 거는 50년이 걸리고 이렇게 장기적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관된 원칙을 계속 유지하면 언젠가는 해결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이미 30년이 우리가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견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또 의정활동 하시면서 대정부 질의를 할지 정부를 상대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점검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볼 계획이신지 만약에 외통일을 하신다는 가정하에요? 지금 일단은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우리 외교에 담아내고 또 우리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입법 같은 거 측에서는 제가 해외 제재법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외교 지원법 등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둘러싼 안보 상황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외교 협상은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래된 경험으로 보실 때 돌파구가 마련될 틈이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지금 기존에 핵 개발 정책을 아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 정권이 거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방 발전을 위한 20 곱하기 10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방 주민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생필품조차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경제가 붕괴 상태라는 거를 북한 지도자 입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의 이 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 정책이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정책이 결국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단합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 외에도 현 정부의 외교 정책 관련된 평가도 잠깐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강화 내지는 개선은 높이 평가를 하거나 또 불가피하게 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외교 정책을 재정립하는 노력입니다 재정립이요 과거에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이 중국의 발전을 통해서 중국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지정학의 귀환이라든가 아니면 세력전이라든가 그런 여러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미중관계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지금은 경쟁과 대립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정세가 바뀌었을 때는 과거와는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주 유효한 우리의 아마 외교적인 접근법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고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확고히 잡은 다음에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과 그 다음에 많은 그런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런 기초 위에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호해적인 왜냐하면 상호 이익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호해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속우아의 박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촉진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약간 박쥐 같은 형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한일 중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어제 열린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도훈 주러 대사가 참석하기도 했는데 신중하게 습관 끝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의 상당수는 취임식을 보이콧했다고 하던데 한러 간의 어떤 긴장관계 속에서도 양국 관계의 회복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심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관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동의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 공동의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호해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헌법에 그런 어떤 침략을 불인정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동의 이익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호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것이고 그런 관계로 지금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것인가 관심이 참 큰데 일부 국가 정상들은 미국을 찾을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일정을 따로 잡는 일종의 보험 성격을 띠는 행보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대선 한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면 좋을지 한 가지 정도 조언하신다면요 제가 지금 조언자 입장이라 그러면 일단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너무 노심 조사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 관계가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도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 새로 정책 조율을 해야 되고 미국의 정부가 바뀔 때도 또 미국의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 또 한미 양국 정부가 조율을 해야 되는 어려운 도전 과제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만큼 한미동맹 관계는 기본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심 조사하거나 너무 애를 쓴다거나 하는 것이 사실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미동맹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트럼프 정부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정책이 대두했을 때 미국하고 우리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노력들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변을 넓히고 접촉선을 미리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파퓰리스트라고 지금 칭해질 정도로 미국 국민의 의사 아니면 국민의 반응 이런 걸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저변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간다면 훨씬 더 흔들림 없이 어떤 정부가 11월에 미국에서 들어온다 해도 한미동맹 관계를 잘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특검 물론 해서 의정 갈등 같은 현안들 여러 가지 현안들에 좀 밀려서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분야는 주목도가 낮긴 합니다 만약에 당선인께서 내일 회견장에 있는 기자라면 외교안보 현안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답변을 한번 듣고 싶다 있을까요? 사실 외교안보 분야는 꼭 아니고요 제가 요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AI입니다 AI요? 인공지능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아직 완벽한 형태도 아니라 아주 초보적인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 외교안보는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다 바꿔놓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래서 내일 대통령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고 관심을 불러리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자라고 그러면 대통령님께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그런 질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이미 안면인식 기술이 나와서 막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시지만 미국의 IT 기업들은 우리의 취향까지 다 이렇게 파악하면서 그걸 갖다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점점 더 교묘해지는 세상에서 나의 자유? 나의 존엄? 어떻게 지켜가지?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 순서상으로는 중후반쯤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당선인께서 영국 주재대사도 지내셨는데 최근에 정재호 중국 주재대사와 관련한 논란 잠깐 여쭤보면요 공관 내 주재관이 대사가 갑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외교부는 대부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정대사를 징계하지 않되 공관 직원들과 인화를 해치지 말라 대사에게 구두주의를 줬는데 정대사가 지금 한국 특파원들이나 충돌이 좀 있었다고 하고 또 현지 매체와도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하던데 이게 참 주요국 대사로서 적절히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일까 예를 들면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또 인사권자에게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싶습니다 의견 어떠신지요 제가 정재호 대사님을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런 시각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대사라는 직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사는 다 직업 외교관만을 보냈습니다 미국만 유일하게 옆관제 전통 때문에 정치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대사직을 줬지 다른 나라들은 다 직업 외교관으로만 대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어서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외교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인재들을 우리가 공간장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계신 전문가분을 우리가 공간장으로 모셔왔을 때는 그분이 좀 적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기간에 좀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인내심을 갖고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계속해서 외부에 아주 중요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속 공간장지에 도전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외교가 좀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초반에 정치인으로서 당내 현안 얘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셨는데 안 여쭤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내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여쭤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